희생 하일로 진실의 방어워 나이스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야 방금은 진짜 센스 좋았다 인정? 어디보자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해볼까나 저쪽도 탑스카너에 후기게 당했나 보구만 먼저 바꿔주겠다는데 뭐 나야 감사하지 오픽이 탑이겠지 불금, 침해, 그리고 비만 그래 나한테 점수 주고 나는 얼른 올라갈란다 그래 나야 좋지 뭐 샤콘은 왜 강 더블 강타 뭐야 조용히 하세요 어? 어 이 새끼 좀 치는데? 딱 딸패 이렇게 때리는데? 뭐 해보자고? 아니 이거 왜 쎄?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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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아 저거 진짜 아 뭐야 이거 잘못 써봤어 아 흥분했어 내 친구가 왔지롱 저거 존나 꼴받네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뭐 왜 다 아군이 져? 아군이 져? 여긴 져? 됐어 이득 봤어 비상무 그런 놈이라 잘한다니까 아 진짜 이거 왜 맞냐고 우와! 나이스!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야 어우 이거야 방금은 진짜 센스 좋았다 인정? 마이 역광광 마이 역광 좋아 흐름 넘어왔어? 진실의 방으로 굳이? 결국 이득 받죠? 나도 집에 가야지 진실의 방으로 컷 오늘 까불지 마이충 주제에 샣 deform 좋아 우리section 2개 감히 소비 이 캐릭터 됐어? 니네 바텀 이미 박살 나고 있죠? 어? 아 진작 써버릴걸 아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궁을 또 날뛴다 또 저거 샤코 역시 어디서 그따위 짓거리를 해? 서포트이면 서포트답게 아군 시야 봐주고 나이것이지 그런거 하니까 지는거야 4개 다섯개 다 놓쳤죠? 에이코 에이코 샤코 에이코 샤코 에이코 아예 망해버렸죠? 저기 가서 해콘도 없죠? 탑타워만 나갔죠? 오만지거리 하다가 불쌍하게도 가와이소우니 가와이소우니 결심해 아니 불을 그렇게 갖다 붙여주면 어떻게 해 신드라야 알았어 싸우는구나 여기로 오겠지? 스플리 아 뭐야 우리 이거나 먹자 탑장글 차이가 좀 크네 아니 모든 라인이 차이가 크구만 처음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졌네요 아 그냥 풀 궁 써버려서 죽일걸 자비없는 모습 보여줘야되는데 너무 무자비하면 좀 그러니까 진실의 방으로 너 궁 없지? 정자만 재밌게 놨네 이게 진.. 아 이거 피그 만화가 없구나? 자기만 재밌게 놀고 진짜 답상은 내가 다 차려놨는데 이거 처음에도 내가 여기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원래 탑을 이렇게 정글에 잘 봐줘야 돼 일단 가두고? 잭슨이 밖에 대기 해주세요? 어언어억 어어 아니 나는 이제 내가 아래 안에서 양념치를 살살 한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하려 그랬는데 이게 아주 요망한 캐릭터네요 아주 궁그룩이 있고 막 어차피 뒤로 가고 막 탈포 있고 아주 그냥 여간 짜증나지 않아요 진짜 됐어 근데 꼬르키가 많이 물었어 이거 마이크면 안 되는데 됐어 됐어 강타 뺐어 강타 뺐어 강타 있는 놈 빼버렸어 우리는 용을 먹기 위함이야 용을 먹기 위함 됐어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는 꼴이란 진짜 괜찮아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저기 더블강타야 저기 더블강타야 더 이상은 짝스님 잘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팀원들도 잘하는 것 같아 또 왜 나대나 했더니만 샤코가 위에 있었네 중실의 방으로 그래론? 응 안되죠? 넌 뒤졌다 중실의 방으로 좋았어 시간 끌기 코르키키님 오마이갓 이래야 마이충이지 전설의 최 전설의 최 바가야롱 아주 좋다고 덤비는구나 상대방 아이템을 봤었어야지 맞아요 맛있게 탑 왔지만 죽어버리기 아니 아까 거기 대박이었어 진짜 저기 바이 나 잡으려고 왔지만 궁 역궁엿광광 이게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모데카 궁을 딱 쓰면은 이렇게 피가 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딱 역광을 둥 둥 하는거 그나저도 33점씩 올라가는거면 후아 MMR이 너무 높은데 지금 하긴 뭐 근데 여기는 고작 실버이니깐 MMR이 높은것도 사실 당연지사기는 해 왜냐 나는 지금 골드 3급 실력을 가졌는데 그럴 수 밖에 없지 실버에서 좀 치시네요 형님 아직 골드는 찍찍찍찍찍 말이 많아 발차기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